3편에서 전투한 스피드 1편에서 전투한 스피드 2편에서 전투한 스피드 아.. 이분 잘하는데 아스카 이분 아스카가 제일 어랍던데요 이분 졸라 잘하던데 2편에서 전투한 스피드 진짜 참신하게 잘하더라고 아 진짜 제가 만나본 아스카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.. 안 남냐 와 천재 아 이거 못둘러 아 천재네 진짜 아니 너무 천재인데요 심리 세번을 다 일켰다 내가 잘했다 이거 대놓고 하는건 뭐지 이거 뭔데 방금 왜 가드가 안됐죠 방금 와 딜레이 뭐야 방금 앉을만 했는데 와 어지럽다 이 공이랑 아 반격 무서웠는데 그냥 써버렸네 아니 왜 맞아 진짜 뭐야 가장 오셨어요 와 뭐야 와 와 점프 바닥 짓기 너무 신선한데 와 안잡히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진구나 이때 개기면 무서워요 아 아 아 아 와 대박 와 와 잘 참았다 이씨 이씨 우와 형 뭐야 아니아니아니 아 미치겠네 아이고 바보로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마요스 몇이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아 아 아 왜 이렇게 안보여 저거 와우 아우 시스톤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동주 왜 이렇게 안보이죠 나이 나이 들어서 그런건가 아 아 천재 아...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듣기로는 아니 뭐... 뭔 트럭터 반격기야 너무 참치 나잖아 어 이거 왜 나가 어..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뻔했다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뻔했어 어구나... 저렇게 기사기 하면 안되는구나 어떻게 좋아? 아스카가 이제 공중만 못해도 진짜 할거 없어지는데 부럽기도 해요 아 뭐야 왜 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? 저거 칩쌘데? 아 이거 흘렸는데 와 대박 거지러워요... 아니 나락을 쓰는데 맞냐 아 하아아악 좋은네 좋아 호헤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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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있어 땡이야 아 무거워 와 쓴호 강심장 와 대단하다 저기서 생으로 써버리다니 강심장이시네 아 이런거 쓰면 안되네 어어 콩보 야 아 뭐 때려냈니 머리가 하얘졌네 아 미치겠네 끝난건데 왜 내가 져야되냐 우와 대박 당신이 이겼습니다 와 개잘한다 어 살았잖아 어우 나이스 나이스 GG 와 잘한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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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